유전학의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유전 분석과 예측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유전적 변이와 질병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특정 질병의 위험을 평가하고 예측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진단과 치료를 조사합니다. AI는 질병을 이해하는 도구뿐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무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과 치료 방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유전자 프로필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 개발 또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예측을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과학 소설이 아니라 의학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과 혁신이 있습니다. 크리스파와 같은 도구로 유전자를 수정하고 AI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와 질병 예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맞춤형 의학을 고려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AI은 개인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화된 치료 계획과 예방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개별화된 의약품입니다. 당신을 통계로서가 아닌 당신으로서 대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전체 데이터 관리와 분석 문제가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함에 따라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AI 기술은 데이터 처리하고 유용한 정보 추출하여 작업 관리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연구의 가속화를 고려하세요. AI는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트워크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을 이해를 향상시키고 질병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유전 연구의 엔진에 터보 차절을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고려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는 이 AI 기반 유전형 혁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해 주도되는 유전학의 새로운 시대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만큼 도전적인 미래이며 희망찬 만큼 두려운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한데 그것은 기대할 만한 미래입니다. 그 사과의 직 whom을에게 저렇게 빚을anter 살려야 한다. 그러나GA 유전형 혁명의 핵심이 부터 그러나 어떤 있어서 før